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유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통계적 분석에서 지역구에 관한 그런 통계 분석은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투표 이른바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한 그런 통계 분석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만 정당투표의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런 개입과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 그런 분석 결과가 간간히 나왔습니다만 심층적인 분석은 지역구에 비해서 정당 비례대표 선정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병호 tv에 제보한 출판인 최태림 씨의 그런 통계 분석 결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미 전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강남구와 그리고 동작구에서 한쪽은 야성이 좀 강하고 다른 한쪽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색제가 강한 곳에서도 정당을 선택하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도저히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같은 결과는 서울의 동작구와 강남구에 그치지 않고 거의 전국의 모든 그런 곳에서 정당투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뚜렷한 그런 관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눈 값은 평균값인 66.6%보다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당일투표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100표를 얻었으면 사전투표에서는 20표 내외 정도의 표를 기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22%, 23% 이런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 신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거의 90%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120%대 혹은 150%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또 한 가지 네 번째의 큰 특징은 신녀위성정당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개의 샘플 집단들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여권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로부터 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거의 일치된 그런 수치는 30%대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는 50% 그만큼 열린민주당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누군가가 열린민주당을 확실히 밀어주지 않았냐 상대적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의석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열린민주당이 얻은 표 자체가 절대규모가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작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사이에 퍼센테이지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 나누어서 곱하기 100%를 한 그것이 33%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허용하기가 힘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뭔가 그렇게 큰 격차를 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최태림 출판인은 의심을 하면서 관련된 분석 결과를 공병호TV에서 제보하고 또 공병호TV에서 이것이 문제다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에서 어떤 조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분석 결과가 그냥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정당투표 선택에서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입니다. 전국의 평균값은 66.6%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일투표를 행하는 그룹과 사전투표를 행하는 그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당을 선호하는 면에 있어서 따라서 두 집단이 두 표본 집단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33.3%부터 60% 50%대까지 격차가 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보시죠. 맨 첫 번째에 있는 미래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보라색이 평균값이 66.6%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회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표입니다. 빼앗긴 표입니다. 사라진 표입니다. 잃어버린 표 빼앗긴 표 사라진 표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넘치는 표 빼앗아온 표를 뜻합니다. 그리고 회색은 빼앗은 빼앗긴 표를 뜻합니다. 보라색은 빼앗아온 표입니다. 미래한국당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감 66.6% 빼기 48%를 하게 되면 잃어버린 표 빼앗긴 표가 18.6%를 차지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국민들이 외치는 것은 빼앗긴 표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국민주권을 회수해달라는 겁니다. 빼앗은 자들로부터 빼앗긴 표를 찾아달라고 미래통합당과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런 부분에 외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당일 투표수가 100표면 사전투표수가 22표에 불과합니다. 22%입니다. 전국평균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44%입니다. 66.6%에서 2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4%입니다. 엄청나게 잃어버린 숫자가 크다는 겁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자기 몫을 차지한 것은 22% 보라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더블 2배 정도가 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누군가가 강탈당한 겁니다. 이 강탈당한 표를 찾아달라는 것이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입니다. 하나도 무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법원과 야당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민당은 91%입니다. 평균층인 정육평균층인 사전투표수를 당일투표수 나눈 곱하기 100%에 66.6% 훨씬 더 남은 91%를 차지하게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 몫보다 얼마 정도 더 얻었나 24.4%를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무려 124%입니다. 평균값이 66%입니다. 57.4%만큼 더 얻은 겁니다. 더 빼앗은 겁니다. 더 가지게 된 겁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정당투표의 과정에서 통계적 개입과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인가를 아주 세상에 명확하게 정언하는 그런 결정적인 점검을 가온다는 겁니다. 이 점검은 은폐하거나 묻어버리거나 정발시키거나 강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는 21대 총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투표에서 일어난 이 기이하고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점검을 두고 어떻게 부정선거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투표에서 특정정당표를 빼앗아서 다른 정당에게 넘겨주거나 때로는 가공한 표를 만들어서 특정정당에게 엎어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강력하게 정언하는 그런 증거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공개되고 있는 이 단 한 장의 그래프입니다. 숫자는 성실합니다. 숫자는 진실합니다. 숫자는 무지막지합니다. 숫자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 한 장만 갖고서도 바로 정당투표. 정당투표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역구 선택,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판인 최태림 씨는 100일 동안 분석한 결과를 공병호 tv에서 제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태림 씨의 분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을 어긋해 부상한 학생들이 입원한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합니다. 그 발언이 있고 일주일 이후인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는 조국을 땅을 밟을 수 없는 하와이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신문 명칭은 공데일리입니다. g-o-n-g-d-a-r-l-u-r 공데일리 닷컴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전하는 그런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4.15 부정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너무나 낙담했기 때문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미약한 시작입니다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TV g-o-n-g-d-v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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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